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최다 확진자 수가 17일 만에 또 경신됐습니다. 오늘 하루만 창원에서 63명, 김해에서 34명 등 두 도시에서만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경남 전체 확진자는 가장 많은 135명을 기록했습니다. 김해시가 지난달 27일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올린 지 오늘로 보름째입니다. 나머지 시군도 3단계가 된 지 보름째인데요.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상향의 효과를 보통 2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벌써 보름이 지나도록 확산세가 꺾이기는 커녕 오히려 더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경남의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먼저 손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창원 63명, 김해 34명으로 두 곳에서만 1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또 함안 10명, 거제 9명, 양산 5명, 진주 4명 등 모두 135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거리 두기 강화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김해 씨가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린 것은 지난달 16일부터, 4단계도 지난달 27일부터로 경남에서 가장 먼저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3단계가 시작된 지 2주일 뒤에도 30명 안팎의 확진자가 이어졌고, 4단계인 지난 6일에는 하루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4단계 2주째인 어제도 4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이 밝혔던 2주 뒤에도 거리 두기 상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경남 전체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경남은 지난달 27일부터 보름째 3단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 기간 주간 평균 확진자가 100명대에 이르렀습니다. 어제는 주간 하루 평균 105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 주 집단 감염 확진자는 10%인 반면, 가족 간 전파가 34.7%였습니다. 지역 단위의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빈도가 줄었으나, 가족, 지인 간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은 꾸준히 발생 중입니다. 사적 모임 제한과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졌지만, 감소 기미가 없어 확산세가 장기화될 우려가 나옵니다. 새로운 방역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휴가를 다녀오면 진단검사를 받고, 광복절 연휴 서울에서 예정된 집회는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영입니다.